이렇게 옆집에서 휠체어 갖고 와서 이렇게 도와줬어 괜찮아 여기서 저까지만 난 문 열러 가야 돼 이 앞집에서 발이 통풍이 와가지고 그런 거 이제 알고 그거는 옆에서 이거 휠체어 갖고 와서 도와준 거야 문 열으러 갈 거야 그리 올라가면 되지 야호 잘 됐네 힘들어서 내가 열어야지 이제 가서 네 저쪽으로 가서 문 열어줘야지 마치 휠체어 타고 올라가는 길이 있거든요 그래서 야 문 열어 이거 여기다 놔뒀는데 이거 갖고 가야지 또 여기 문 열어야지 또 왔네 저거야 쉽게 왔네 글쎄 말이야 아이고 이거 이제 이 의자로 옮겨 오케이 오케이 we have this chair thank you very much 아이고 그리고 이제 이동하러 가 이쪽으로 앉아 이쪽으로 앉아서 이제 이동하러 가 신발 내가 벗겨 줄게 벗겨 줄게 thank you 해야지 일단은 땡큐 하고 땡큐 매니 마치 땡큐 매니 마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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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여기도 의자가 있었네 여기도 의자가 있었어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이고 좋아라 하하하하 통풍은 일주일이나 두주일 있으면 없어진대요 통풍이 확실한 것 같아요 2년 전에 한 2년 주기로 그게 온대요 근데 예방을 해야 된다니까 감사합니다